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기의 대결 먹토론? 노랑과 빨강의 대결 과연 누가 입안에 껌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을까라는 대결 많이 넣고 씹어야죠? 씹어야지 껌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건 고양이 뇌로 만들었습니다 껌은 고양이 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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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게임 방식은 제가 골라서 드릴 겁니다 그럼 두부는 그냥 씹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할 건데 첫 번째는 한 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섯 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개씩 그냥 다 드시잖아요 자 이제 그럼 가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후라보노 후라보노? 오리온 후라보노입니다 오리온 후라보노야? 오리온 후라보노입니다 후라보노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보시면 오리온도 있고 여기 롯데도 있고 다섯 개 됐어요? 네 오케이 체크 완료 체크 완료 오케이 렛츠고! 렛츠고! 한 번에 들어갑니다 어떠세요 둘 다 상태? 저는 워낙 무샇턱이기 때문에 아 참고로 저는 지금 교정 중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뇌춘? 예 오케이 계속 씹으시면서 계속 가겠습니다 오 이거 굉장히 독특하네 아재 기그가 적혀있어요 얼음이 죽으면 빙하 빙신 빙신? 다이 다이빙 아 뭐야 아무튼 이거 굉장히 넙척한 풍선껌이에요 풍선껌은 좀 빡세여 맞아 질겨 죄송합니다 오 괜찮아? 오케이 이게 이렇게 좀 씹다 보면은 좀 졸릴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졸음 번쩍 주시우레시 와 진짜 안 어울린다 그니까 달달한데 그냥 그니까 일곱 개째입니다 음 아 그럼 둘 다 지금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주시우레시 세 개씩 더 추가해서 열 개 채우시죠 음 그러면 여러 가지 맛이 섞이니까 오묘하네 맛이 자 열 개 네 레츠고 음 오 갠춘? 맞네 이것도 추억이지 아카시아 아카시아 꽃이 활짝 변내 짝짝짝 이건 사실 작습니다 인정하시죠 둘 다 응 이건 다섯 개 아카시아 악 하시죠 음 쫙짙하네 current 빠짐해? registers 아직 여유 있으시죠? 어 네 오 되게 다들 강하시네 응 강하하시니까 이제 후라 보루 스트롱 야 스트롱은 뭐야 맛이 좀 센 건가봐 이건 다섯 개 갑시다 다섯 개? 후달리신 것 같은데? 치스!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 야 이거 너무 많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 이번에는 이제 빨리 좀 할게요 네네네 해태 은단 은단 겁니다 은단 다섯 개 준비하세요 하하하 자 이게 몇 개 째죠? 스물다섯 개일 거예요 자 일단 쓰레기는 여기 앞에다 지금 놓겠습니다 쓰레기는 이 콘텐츠가 쓰레기죠? 하하하 형이 기억했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계속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하나씩 집어서 가는 거예요 자 가시죠 계속 가 오케이 오케이 31 32 33 34 35 36 37 38 39 아 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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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40 자 40 자 40에서 잠깐 스탑 아 왜 이렇게 짐 흘려 그만 에? 아이씨 존맛 아이씨 왜 저래 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진정 진정하시고 자 이번엔 호라봉 10개 준비했습니다 와 10개? 50개 이제 50개 하나씩 가스 드세요 두세 풍선가루 써가지고 이거 힘들어 인정합니다 어 좋으세요 주춤주춤 자지 마세요 응응 주춤 Lew 그관 군묘 뭐 예 우어우 아 가할까요 응 못 하 5 50개 50개 아니야? 네? 호연 아 진짜 제발 야 괜찮아 야 이거 스탑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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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침 더 나오면 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새로운 룰을 추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웃으면서 안에 있는 침대 이렇게 뱉어낸다? 이거 지는 겁니다 아 조금씩 나오는 게 괜찮아 의도적인거? 아님 길게 하는거 자 50개 어떠신가요? 오케이 51 52 똑같은거에요 53 54 55 56 57 58 59 60 어 이제 굉장히 침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하지만 이 침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 아시죠? 네 그런것도 포함되는거에요 자 60 이제 더 가시겠습니까? 응 기쁜하실 분 컨티뉴 오케이 컨티뉴 맞아요 지금 이제 60 오 그래도 박진감 넘칩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재영선수 한입 김선생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자 먼저 되신분 가시죠 이러면 전 가겠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? 이거 이제 카운트 세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? 응 오케이 61 62 62 63 오 64 65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음 좀 씹으시다가 가시죠 하면서 또 갑니다 음 오 가시죠? 오 가시죠 오케이 오 괜찮으세요? 오 66 67 67 68 69 자 대왕이 70 럭키세븐 70 오오오 오 자 70 됐습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하세요 가시죠? 가시죠? 응 오 5 4 3 오 오케 71 이야 대단한데? 오 이천형 72 어 자 73 자 자 74 죠 자 75 자 75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응 계속 가 아! 오! 자, 76 내가 더 도 지금 불안해, 막 튀길까봐 자, 77 자, 78 자, 79 80 약의 침이 나와서 힘드네 얘 무서워. 실례! 아 진짜 목적에 닿았어 볼록. 알았어. 한 30개 정도 넣을 수 있었어. 목적이다. 닿아봐 한 번. 오케이! 자 그래서 오늘의 황홍 대결, 홍해 승리! 아 진짜 억울하다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상금 같은 건 없습니다. 오로지 명예. 한 입 김선생을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. 굴복하시고. 고무적이에요 고무. 자 오늘 80개씩 넣고 총합 160개. 이렇게 대결을 펼쳐봤는데 굉장히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. 그러니까 언더독이 치고 왔어. 근데 주둥이 짠하고 입 안이 크단 말이야. 제가 보니까 둘 다 이제 입 안에 공간은 훨씬 많이 남아있었어. 침이 문제네. 침이 많이 남았어. 근데 이제 재영이가 목구멍이 넓다 보니까 입침을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. 침이 그냥 술술 들어갔어. 오 아무튼 오늘 변수가 많았는데 축하드립니다. 오늘은 대결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뭐 시리즈로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저희가 이렇게 1대1 대결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게 있다면 적어주시고 저희가 또 좋은 게 있다면 해보겠습니다. 아쉽습니다.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동! 선물! 왕만!